안녕하십니까 영자내동장의 영자씨입니다 6월 25일입니다 6.25 어려운 날이죠 그렇지만 오늘도 하루를 잘 보냅시다요 자 판매 영상 올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와우 인데요 와우입니다 와우 1번으로 나가구요 요렇게 완성분이구요 가득 차 있습니다 자 1번 하부는 요렇게 있구요 가격은 9만원에 나가겠습니다 1번 와우입니다 자 두번째 상품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도 완성분이구요 요렇게 가득 차있고 꽃대 피고 있고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자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격은 7만원입니다 2번입니다 분홍색 꽃입니다 꽃은 요렇게 생겼습니다 자 비슷하지만 다르죠 3번 제클린입니다 제클린도 요렇게 완성분입니다 가격은 7만원이구요 예 요건 아직 밥은 좀 덜 찾지만 성장하는 과정을 보실 수 있을겁니다 자 3번 제클린입니다 7만원이구요 4번은 리우셀레입니다 리우셀레 많이 찾으셨는데 제가 꽃이 안 피워서 못 찾았었습니다 이제 나왔는데요 자 요렇게 꽃대 많이 올리고 있구요 풀분에 들어있습니다 포트입니다 하품가리는 되어있는 아이구요 자 가격은 4만원입니다 4번입니다 리우셀레 곧 이렇습니다 리우셀레 곧 이렇습니다 프릴이 많죠 5번은 5번은 5만원입니다 요렇게 밥 가득 찼고 대품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집에서 화분가리 영자씨처럼 하면서 한번 대품으로 한번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은 카타쥬타 5만원입니다 밥은 요렇게 생겼구요 자 풀분이지만 요렇게 밥이 가득 찼어요 이렇게 꽃대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자 뒤에 5-1번은 밥이 좀 작아서 4만원입니다 요거는 자 꽃은 똑같이 요렇게 많이 와 있구요 잎이 한 한두장 작아 보입니다 자 5-1번은 4만원입니다 카타쥬타 꽃은 요렇게 지금 활짝 피고 있고 꽃대 많이 물고 있습니다 자 6번은요 6번은 요렇게 꽃이 깨끗한 예 아니타입니다 아니타도 요렇게 완성 분해 되어 있구요 완성 분해 되어 있고 꽃대 요렇게 지금 올리는 중이고 이제 밥 가득 차고 있습니다 가격은 5만원에 6번입니다 자 대품 하나 더 있습니다 아니타 요렇게 멀리서 보면 가득 차 있고 꽃대 요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 자 꽃대 끝까지 요렇게 보면 많이 왔습니다 지금도 속에서 이렇게 꽃 계속 물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묵은 애들은 1년 연중 내내 꽃이 있습니다 자 7번으로 나가구요 9만원입니다 아니타 요렇게 푸는 요런 접시본에 들어 있습니다 한 20cm 될 겁니다 자 8번째는 아델라입니다 요렇게 보라색 꽃이 피고 밑에 얌전한 꽃인데요 조금 기티가 나죠 예 노란색 밑으로 있고 위에 보라색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큰 분으로 옮겨서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실 분들이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밥은 아직 꽉 안찼어요 이제 하분갈이 해서 얼마 안 됐어요 한 달은 지났을 거에요 아델라입니다 8번입니다 자 9번은 파종이 꽃 한번 보실게요 자 파종이 인데 요렇게 꽃이 어 연분홍에 속에 이제 들어갈수록 요렇게 진한 핑크색을 머물고 있구요 자 요렇게 완성분에다가 활짝 되어 있구요 이제 밤만 차면은 꽃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9번 파종이 35,000원에 나가고 여기 속 받을게요 자 건강합니다 건강하죠 꽃대 요렇게 올리고 있구요 꽃대 이제 계속 올립니다 이런 애들은 자 세너 한 점 있습니다 10번이구요 세너는 꽃이 요렇게 예 투톤으로 찐보라색에 가까운 요런 세너입니다요 자 10번 세너 3만원입니다 밥은 요렇게 지금 차고 있습니다 자 11번은 골드입니다 골드 귀양 골드가 나왔네요 자 골드 요렇게 활짝 되어 있는 완성분은 아니구요 요렇게 풀분에 들어있지만 사각풀분에 들어있구요 예 골드 가격은 3만원 11번입니다 요렇게 골드꽃입니다 꽃이 좀 크구요 어 프릴이 좀 집니다 만삭일때 만개하면은 이제 프릴이 좀 만들어지구요 자 11번 11-1번 골드 하나 풀분에 들어있는데 밥은 더 많지만 화분가리 안된 상태구요 1차 화분가리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차 화분가리를 안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밥은 좋지만 그릇은 작습니다 3만원 똑같이 나갑니다 자 자 12번은 할리퀸 완성분입니다 가격은 5만원이구요 요렇게 자 루디아분에 요렇게 되어있구요 예 꽃대는 요렇게 많이 물어서 들어오고 있구요 촉수로도 한 두어 촉 넘어 올라오고 있네요 자 12번 할리퀸 5만원입니다 자 와우인데요 어제 방송 나갔던 예 일주일 열흘 전에 분갈이 했던 자 요렇게 해서 한번 경험삼아 키워보실 분은 도전해보십시오 자 그대로 물만 아껴서 주시면 요대로 성공할 수 있는 분입니다 자 분은 한 뭐 10cm 높이 12cm 넓이 이정도 되는 분에 심었죠 요렇게 꽃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꽃대 꼬부러지지 않고 안전하게 잘 올라오고 있어요 자 13번 와우 며칠전에 하분가리한 예 와우입니다 4만원에 나갑니다 자 14번째 상품은요 샌드오브타임이구요 꽃은 요렇게 얘도 프릴이 있으면서 좀 꽃이 어 영양상태가 좋으면 좀 크게 크게 피는 꽃입니다 잎도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구요 자 풀분이지만 1차 분갈이는 끝난거구요 예 가격은 3만원에 나가는 데 밥 굉장히 좋습니다 요렇게 한번 키워보실 분들은 예 선택해주세요 자 15번도 파종인데요 이제 저처럼 대품 만들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어떻게 한번 만들 수 있어요 했어요 그래서 요정도 될 때까지는 최소한 작은 분에서 저희가 1년 정도 기다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1년 정도 기다린거를 제가 저렇게 7만원짜리 8만원짜리 만드는 대품을 포기하고 요렇게 두 점 오늘 냈습니다 15번 16번이 파종인데요 자 15번 꽃은 요렇게 연하게 있습니다 요렇게 연하게 있구요 밥은 이제 저희가 분해 갈기만 하면 제가 7만원 8만원 정도 올릴 수 있는 사이즈 만들어 놓은건데 제가 자 포기하고 요렇게 한 점 요거 연한 꽃 한 점 내구요 그 다음에 요렇게 조금 진한 꽃 한 점 똑같이 파종인데 요렇게 완성분 만들 수 있는거 제가 두 점 내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15번 16번은 풀분이지만 1차 하분가리에서 한 1년 정도 묵어서 요렇게 아주 밥을 가득 채운 이제 대품으로 들어가기 직전 상품인데 제가 어 경험해 보실 분들 위해서 선물합니다 35,000원에 15번 16번 나가니까 꽃 색깔 요렇게 연한색 하나 좀 진한색 하나 파종이 중에서 아직 이름 안 지었는데 요렇게 두 점 선사하겠습니다 자 35,000원이면 진짜 굉장히 좋은 가격입니다 도전해 보실 분 선택해 주세요 오늘도 포토 몇가지 또 안내하겠습니다 자 터스터번이 없어서 계속 기다리시던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한 점 찾았어요 자 1번으로 터스터번이 2만원입니다 자 2번은 예 디와이 주피더입니다 2번으로 나가구요 밥은 요렇게 얘는 좀 잎이 아직 큰 상태에서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자 가격은 25,000원에 나가구요 자 3번은 아가씨입니다 아가씨 아가씨 꽃은 요렇게 생겼는데 지금 촬영하는 중에 떨어져서 요렇게 보여드립니다 자 25,000원이고요 3번 아가씨도 밥 좋습니다 자 4번은 케이게슈 케이게슈는 꽃이 네 요렇게 생겼죠 속은 노란색 끝이 보라색이 되는거죠 자 4번은 케이게슈입니다 2만원이구요 자 5번 밥 가득찬 할리퀸 레이스 25,000원이구요 자 밥이 가득 찼구요 꽃은 연중오는아이가 할리퀸입니다 자 6번 산드라나 나갑니다 산드라꽃은 이렇게 생겼구요 얘도 밥이 가득 찼습니다 요것도 밥이 가득 찼어요 예 근데 25,000원에 나갑니다 자 6번 산드라입니다 7번 니틀칸 이제 예 니틀칸 요거 요렇게 큰거 마지막입니다 자 니틀칸 7번 3만원 꽃은 요렇게 소용종에 요렇게 찐보라색 있는겁니다 별풀 룻이 룻이나 하나 더 있습니다 8번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가격은 2만원이구요 룻이나 요렇게 아직 어 일차분가리에서 이제 성장중에 있는 아이고 밥은 그렇게 가득 차 있진 않습니다 큰 이파리 서너 장 있습니다. 6월 25일 영상을 오늘 마치고요. 오늘도 포토 중에서 3개 이상 하시는 분에게는 5,000원 할인해 드리겠습니다. 6월 25일 더운 날씨에 건강들 유의하시고요. 많이 사랑해 주세요. 감사합니다. 영자네 농장이었습니다. 영자네 농장입니다.